실력 한번 볼까? 힘댓각인데 이거? 힘 빠불 딱 힘댓각이구나 이거 사신각 보자 연막탄, 천둥사신 포식이라도 주실래? 12댄 4댄 4댄 사신함도? 와, 체력 1 2득 근데 전턴에 맞아서 2댄 전턴에 힘댓각 아니었어? 진 끈 진 끈 강화할 시간은 되는데 이거 힘 카드 빨리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힘 카드부터 빨리 찾아야 돼 폼타라도 넣죠 분노있으니까 분노있으니까 힘댓각을 멸시하고 사신각을 부었으나 일체력밖에 채우지 못했다 1층 사신 피관리 개꿀이네 1층 사신 피관리 개꿀이네 아이고 이런 사신각 보자 아이고 이런 자, 마린포드님 천호모 감사합니다 자, 마린포드님 미론 미론 안녕하세요 미론TV의 미론입니다 오늘은 방향 입술을 통해 살건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악미롬띠 악미롬띠 감사합니다 연소파열 연소 넣자 연소로 깎인 체력 사신으로 돌려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악미롬띠 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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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 생각있냐고 없는데요 미론 미론 미론과 프로틴 연소 넘모 좋아 강해 가방 악마의 영상 야 덱빌딩 다 했는데 수비 카드만 집자 이걸 악마바를 숫돌 야아 라가블린 날로 먹는다 라가블린 날로 먹는다 실력갠 실력갠 13회복 아직 아닌 듯 아니 그냥 할걸 13회복 할걸 그냥 죽어라 가보징어 욕심부리다가 욕심부리다가 징끈 이제 넣을만할 것 같은데요 주니님 안녕하세요 딴딴딴딴딴 하긴 다시 채움되잖아 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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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귓가에 맴돈다 무장해제에도 괜찮아보이고 흘려보내기도 괜찮아보이고 흘려보내기 먼저 할까 징끈 흘려보내기 강호하고 악마의 영상 악마의 영상 존버를 하자 악마의 영상 존버를 하자 네 슬라임이라서 무장해제 몫을 것 같네요 어 이제 사신으로 따서 갖고 이중타격 차라리 북칼 넣고 싶은데 흘려보내기 아 징끈 먼저 할걸 극도의 흠분상태 극도의 흠분상태 여기서 악마의 영상 쓰고 사신으로 한번 쪽발아먹고 사신은 제온이야 사신은 제온이야 존버 또 존버하십쇼 인내내쓰다 하지만 그 열매는 달다 어흑마이갓 사신은 제온이야 사신은 제온이야 에잇 음 따갑대 페이백 나이스 북칼 이걸 북칼을 주네 야 미쳤다 진짜 이게 게임이지 징끈적어 언제 간거지 징끈적어 언제 간거지 달달하네요 이게 악마가다 아 왜 또 나와 너 아 뭔데 또 나와 모자랬다고 아 두장이나 필요 없잖아요 연사사신 연사 북칼 요런거 합시다 오예 빈세장이다 세장이 났겠죠 대악마 코스튬을 나왔으면 코스튬을 집었을텐데 집었을텐데 코스튬물이 안나오네 엘리트 바로 상점 가고 엘리트도 갈까 상점을 두번 세번 상점 세번 가는건 좀 그렇고 상점 가고 엘리트 불 보고 엘리트 잡고 상점 더 봅시다 백압축 잠깐만 이거 불 더 볼 수 있는 곳 없지 딱히 여기 불 두개긴 한데 엘리트도 두림 그럼 안돼 에이악 사실은제오냐 얘네는 따서 갚기전에 도망가잖아요 잡았다 요놈 그래서 그냥 땄습니다 난타 부칼 부칼 또 나왔어? 한장이면 되겠지? 잼 리즘 싫어 안쓸거야 아 알겠어요 잼 리즘 잼 리즘 향로 오리알콘 향로 향로 사고 하나 지우고 해시계 타격 꺼져 타격 꺼져 어딜 타격이 지금 아 이런 프리즘 프리즘 효과 다른 다른 직업이랑 무쇠 카드가 나와요 잭스 잭스도 못할건 없겠다던데 잭스도 못할건 없겠다던데 짱마바를 가져와라 짱마바를 가져와라 야 점마 왜 저렇게 세 야 살살해 야 진정해 게임일본이야 아이고 내 체력 갑자기 빡텔렀던네 갑자기 빡텔렀던네 사실 어디갔어 사실은 저 밑에 있었습니다 음 달달한데 좀 덜 달달하다 야 덜 달다 달다가 말았네 달다가 말았네 이거 향로 있는데 엘리트 갈까 갔다가 죽지 않을까 죽을거 같은데 아 그래도 가볼까 이거 있잖아 연막탄 이럴때 쓰라고 있는거지 진짜 음성나게 무서운 칼찌책 나왔습니다 진짜 음성나게 무서운 칼찌책 나왔습니다 칼찌책특 개무서워 왜 이럴때 낙마의 영상이 맨 밑에 있을까 2분의 1 아 죽어요 칼찌책 개물네 진짜 칼찌책 개물네 진짜 아 진짜 쎄다 아 끔찍해 진짜 뭐 저렇게 쎄 뭐 먹었길래 그렇게 쎄요 잠깐만 아니 이거 연막탄 안되나 쓰레기 이벤트 진짜 야 아니 저거 왜저래 쟤 왜 저렇게 화나있어요 아니 원래 저런 애 아니잖아 큰일났네 이거 첨탑에 불만이 많구나 이거 사신각 보기 힘들겠는데 뭐 뽀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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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멜 타격 뭐 강화제 잘까 그냥 연사? 연사 천둥사신 요런거 가능한데 여기서 체력을 쪼 아니 야 아니씨 하여간 수비자가 도움이 안되요 하여간 수비자 여기서는 필요없지 피지컬 문제 때문에 파괴센ahon 그래도 캐스팅 저 피지컬 어퍼컷 넣는 것도 괜찮았겠다. 얘는 악마의 형상으로 잡기 제일 쉽죠. 목도리 오늘따라 진짜 시계 때리네. 연수화 했습니다. 분노적으로 또 돌리긴 해야되는데. 아니 뭐야 이게. 그 피 좀 빨아 먹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내 향으로. 스테로이드. 어... 사체를 부르려면은. 연막탄을 들고 가자. 제몰 빠따 주시봐. 음... 영깁. 비르님 반갑습니다. 종이라뇨? 아니 그런 흉흉한 거 좀 제발 그만. 엘리트 갑시다 엘리트. 네. 연막탄이 있으니까 엘리트 가자. 슬더스 시작이요. 늦지 않았습니다. 신선한 슬림이. 카페인님 걸로 감사합니다. 북할 지울까? 랜덤 타겟이라서 힘들 것 같은데. 연쏘었을걸. 을리윽스스 겜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존버해야 되지 이거? 다음 향로 타이밍까지 존버할까? 지금 쓰면 되겠다. 아 좀 더 기다릴까? 아닌데? 나 지금 쓰자. 이 정도면 되겠지? 크게 2렙 받습니다. 예. 풀 피. 킹퍼 컷. 약화가 필요할 수도 있어. 클로스라인이 더 좋긴 하겠지만. 으아 수비 안녕. 개이득. 뭔가 지우고 싶다. 뭘 지우지? 부패. 꺼져. 감히 4대 개에 들어와? 어림도 없지. 기설생 필요하려나? 상태 이상 넣는 것들. 징끈으로 처리되겠죠? 그 선택. 그 판단. 연타? 연타도 좋긴 하겠다. 어차피 소멸이고. 정말 편안한. 향으로입니다. 여기서도 전부 따서 갚을 수 있지. 사신 따갑돼. 사신 따갑돼. 사신각을 볼 필요가 있죠. 아니 이런. 갚아야 한다. 아아! 천둥을 했음. 아니. 천둥이 왜 이렇게 세? 야! 실수 제대로 했네. 천둥이 왜 이렇게 세? 실수일 수도 있지. 지나치게 강한 천둥. 이게 나의 힘? 이게 나의 힘? 예상치 못한 힘이었다. 목사. 연사, 북한. 에임보소. 사신 쓰자구요? 그럴까? 괜찮네요. 크. 따갑. 따갑 따갑. 무적 쓸까? 근데 코스트가 없죠. 무적은 좋은데 코스트가 없다 이말이야. 아 그래도 넣을까? 킹적. 짱적. 네. 무적 특. 무적 아님. 재물 강화를 할까? 이거 백년 퍼즐이 있어서 조금... 그래도 강화합시다. 백년 퍼즐 때문에 조금... 궁칼에arc... 이긴ißt? 진화 wysp kill me oineITY captivity 축축축추축. 흠 우리는 죽을 줄 Eandon 다음 턴에 열심히 때립시다. 오케이. 광폭화 필요 없죠. 편안 와우 뭐 이런걸 다 분노? 연타? 강타? 강타 강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폼타? 네 근데 사실 뭐 강화해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 아무튼 중요한 거는 악마의 영상이 얼마나 빨리 잡히냐 이거 중요하지. 이거 뭐냐 저거 응? 그거 뭐 저거 불같이 밀 때 제보를 써야 제맛이지. 응? 잭스도 이때 쓰고 일밖에 안 깎이잖아. 게이르 편안 편안 이제 슬슬 사신 깎아야 된다. 네 무적 특성이 또 무적이 아니잖아 불조약 음 음 코스트에 모자랄 것 같은데 불조약서기에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긴 하고 분노랑 연소랑 이런거 태우려면 코스트가 너무 없다 근데 겹 격도 넣을까? 격노분노? 아니야 악마의 영상 빨리 잡는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킹시병 킹시병 응? 무적이다 3일 차단 인마 같습니다. 3일 차단 인마 같습니다. 어... 요구 데미지 몇이지? 63림 관료 감사합니다. 21 24 45 60 잤네 15 저 15 절대 안풀립니다.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에라이 잼물도 못쓰겄다. 오렌지 오렌지 알약 으로 풀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이제 연막탄도 필요가 없네. 잘했어 향룩. 아 암 암 암 암 암 암 암 머머리 좀 쎄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연막탄까지는 필요없지 않을까요 흠 흠 흠 흠 아 뭐야 이거 아니 젠장 야씨 흠 아잉 배울 카드가 이렇게 딱 안 잡히냐 2터네 런 흠 흠 런 때리고 튐 흠 하타 연납 받아라 흠 이거 하면 절대 안됨 사신똥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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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conse 짱마로 humility 그 hmm 진짜 이제 잭스 빨아야지 복근 복근 칠과 바늘 이 도류, 차 모호, 광란 다 필요 없죠 사신 연타, 분노, 강타, 수비 연타? 저거 약화 걸어오차 무섭다 재물이 딱 알맞는 턴이 나네요 딜이 별로 안 나오는데? 연소 태우고 흰포 두번째 복수해서 먹어야죠 얘는 그나마 상대하기 쉬우니까 36, 39 얼마의 데미지가? 65 아, 75구나 음, 달콤 첫 터뜬 악마의 영상 너무 좋고 달달합니다 뭐야? 너 왜? 왜 이러나? 야쿠아 걸고 이번 터뜬 공격 안 할 것 같은데? 아이씨 내 향로! 향로 방플 계열 같다 이제 사신으로 체력 다시 채우고 이제 사신으로 체력 다시 채우고 큰일 나죠 연사사신 쓰면 죽어요 제가 사신아! 사신아 뭐하냐? 필요 없었다 사실 2, 2, 2, 2, 8 승리? 광속 하이랜더 따갑돼 덱이라서 영웅이랑 완벽한 건 못했어요 따서 갚는 덱이었잖아 사실 너무 달달하다 이래도 짱마마가 아닙니까 짱마마 사기야 너무 좋아 암튼 카드도 잘 나왔고 강호도 잘 돼있고 엘리트도 많이 잡았어 부메랑 칼날 이... 오버킬이 안되네 고래한테 사기쳐서 사심받은 다음에 악마마 잡으면 됩니다 잭스 소멸 사라진지 얼마 안됐어요 몇주밖에 안됐어요 예